이찬원, 쌍둥이 책 정식 출간 새로운 컬렉션의 예상치 못한 평가와 독창적인 내용 최근 이찬원 씨의 평론집이 출간되며 많은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장민호 씨의 평론집과 동시에 발간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와 향후 활동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이찬원 씨의 새 평론집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이찬원과 장민호, 두 아티스트의 동시 출간 이찬원 씨와 장민호 씨는 최근 조성진 작가의 손을 통해 각각 250쪽 분량의 평론집을 발간했다. 두 책이 같은 출판사인 북오션에서 동시에 출간된 점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문을 남긴다. 이 두 사람은 음악계에서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아티스트로 이번 평론집 출간을 통해 그들의 음악적 역량과 인생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이 평론집의 독창적인 내용과 주제 이찬원 씨의 평론집은 그의 음악적 여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가 걸어온 길 그리고 그의 인간적인 매력에 대한 깊은 분석이 담겨 있다. 평론집에는 그가 활동하면서 만난 여러 작곡가들과의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어 이찬원 씨의 음악적 진가와 그의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독자들이 접할 수 있게 된다. 2.1 음악적 여정 이찬원 씨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수화하며 성장해왔다. 특히 트로트 분야에서 그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그의 곡들은 중장년층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는 트로트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며 그 과정에서 독자들과의 깊은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2.2 인간적인 매력 이찬원 씨는 그의 노래 외에도 따뜻한 인성과 진정성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는 가족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우정 등을 소중히 여기며 이러한 삶의 이야기가 그의 음악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의 평론집에서는 이러한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어떻게 음악적 요소와 연결되는지를 탐구한다. 3. 장민호와의 관계 장민호 씨와의 관계는 이찬원 씨의 평론집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다. 두 아티스트는 서로의 음악을 존중하며 협업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이 같은 작가, 같은 출판사를 통해 책을 내면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연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4. 평론집이 주는 시사점 이번 평론집 출간은 단순한 책의 출간이 아니다. 두 아티스트의 동시 출간은 그들이 향후 함께 활동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팬들에게는 큰 기대감을 주고 있다. 또한, 이는 음악계에서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할 수도 있다. 많은 아티스트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대신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경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4.1 음악계의 변화 이찬원 씨와 장민호 씨의 사례는 음악계의 변화와 흐름을 보여준다. 그들은 각각의 개성과 매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2 팬들과의 소통 이찬원 씨의 평론집 출간은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팬들은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음악적 여정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그의 음악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이다. 5.2 결론 이찬원 씨의 평론집 출간은 그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의 음악적 매력을 더욱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장민호 씨와의 관계는 두 아티스트의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부풀게 한다. 이번 평론집은 단순한 출간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이찬원 씨의 음악 세계를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6. 이찬원의 트로트 음악과 그 매력 이찬원 씨의 음악 세계는 주로 트로트 장르의 뿌리를 두고 있다. 트로트는 한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대중음악 장르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특성이 있다. 이찬원 씨는 트로트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진솔하게 표현하며 청중과의 깊은 연결을 형성하고 있다. 6.1 트로트의 역사적 배경 트로트는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장르로 한국의 전통 음악 요소와 서양의 재지가 결합된 형태로 발전해왔다. 이 장르는 대중가요의 하나로서 사람들의 일상적인 감정을 담아내며 그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추억과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음악으로 자리잡고 있다. 6.2 이찬원의 음악적 특성 이찬원 씨의 트로트 음악은 그가 가진 독특한 음색과 표현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노래는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그 안에는 진정성과 따뜻함이 느껴진다. 그는 노래를 부를 때 화려한 장식 없이도 청중의 마음을 울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그를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든다. 7. 평론집의 주요 내용 이찬원 씨의 평론집은 단순한 자서전이 아니라 그의 음악적 여정과 철학을 탐구하는 작품이다. 각 장은 그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과 음악적 경험을 담고 있으며 독자들에게 이찬원 씨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7.1 음악적 여정의 탐구 책에서는 이찬원 씨가 어떻게 트로트 음악에 발을 들였는지 그리고 그의 음악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다룬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이 과정에서 그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가 그의 음악적 성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다. 7.2 비하인드 스토리 이찬원 씨의 평론집에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비하인드 스토리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그의 음악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는 새로운 재미를 제공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찬원 씨가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스토리텔러임을 보여준다. 8. 트로트의 매력과 중장년층의 팬층 트로트 음악은 중장년층에게 특히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트로트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감정을 표현하며 세대 간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이찬원 씨의 음악은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준다. 8.1세대 간의 공감대 형성 트로트는 보통 사랑, 이별, 고향에 대한 그리움 등의 주제를 다룬다. 이는 중장년층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들의 인생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 이찬원 씨의 노래는 이러한 감정들을 절실하게 표현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든다. 8.2 중장년층의 음악적 소비 요즘 많은 중장년층이 이찬원 씨와 같은 아티스트의 음악을 듣는 이유는 그들의 감정에 대한 이해와 위로를 얻기 위해서이다. 트로트 음악은 이들에게 잊혀진 과거를 회상하게 하며 동시에 현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요소가 트로트의 인기를 지속시키고 있다. 9.1 음악적 협업과 미래 전망 이찬원 씨와 장민호 씨의 동시 출간은 앞으로 두 아티스트 간의 협업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 음악계에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9.1 협업의 장점 두 아티스트가 협업할 경우 각자의 장점을 살릴 수 있으며 팬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찬원 씨의 순수한 매력과 장민호 씨의 카리스마가 결합된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9.2 앞으로의 활동 계획 두 아티스트는 향후 다양한 음악적 프로젝트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그들의 경력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한국 음악계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10. 독자와의 소통 이찬원 씨의 평론집은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팬들은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음악적 여정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10.1 소셜미디어와의 연계 이찬원 씨는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의 평론집 출간 소식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었으며 팬들은 그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이찬원 씨의 음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0.2 팬 미팅 및 이벤트 앞으로 이찬원 씨는 팬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평론집과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팬 미팅은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며 그의 인생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10.1 결론 이찬원 씨의 평론집 출간은 그가 음악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의 음악과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의 여정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찬원 씨와 장민호 씨의 동시 출간은 그들이 함께 활동할 가능성을 열어두며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음악적 여정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 책은 단순한 출간이 아닌 이찬원 씨의 음악 세계를 한층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 이찬원 씨의 평론집이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독자들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음악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깊은 이해를 얻게 될 것이며 이는 그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이찬원 씨의 음악 활동과 그의 평론집이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지 많은 이들이 기대하며 지켜볼 것이다.